자신의 허위 경력 이력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이걸 논란을 좀 일당화시키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주요 내용들이 다 빠지고 본인이 직접 쓴 그 사과문에는 남편에 대한 애틋한 그런 감정이나 또 남편의 해를 끼치게 된 데서는 사과 잘못한 미안함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 그러면 이게 윤석열 선대위가 의도한 그런 내용의 사과문이 잘 나간 건지 아니면 김건희 씨가 혼자 썼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나가는 걸 선대위도 터치하거나 할 수가 없었는지 조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게 맞다고 보세요? 저는 아마도 터치를 제대로 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히려 만약에 우리가 상식적인 선대위라면 사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되도록이면 지금 경력 부풀링이나 이런 우혹들에 대한 줄리우혹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우혹들에 대해서 사실 대응하는 게 주 메시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상식적이죠. 그게 사실은 그게 사실은 가장 상식적인데 이거는 사실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선대위는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하는 김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김건희 대표의 생각은 달랐던 거죠 그 얘기를 다 하는 것은 아마도 자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사과를 하게 됐을 경우에 저는 사실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자기가 이뤄놓은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자기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쪽은 남편인 윤석열 후보고 당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되도록이면 후보한테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자기는 낮추고 후보는 높이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아마 본인이 판단을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글쎄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볼 때는, 대중들이 볼 때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상세한 소명, 해명 이런 걸 좀 기대했었는데 그 분량이 사실 6분, 7분 되는 기자회견 전체 중에 1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고 물론 이 기자회견을 모두 전체를 다 보신 분들은 아, 이건 분량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이게 뭐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사과 한 번도 보도가 되잖아요, 사실은 그것만 주요하게 어, 왜 이렇게 다 사과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아마도 그러니까 자기한테 쏟아지고 있는 이제 우혹이나 논란들은 그 당에서 준비한 해명 자료 아, 네 열 몇 페이지짜리 해명 자료가 있잖아요 네, 열 몇 페이지짜리 해명 자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퉁 친다 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대신 주요 메시지는 남편에 대한 호소 자기에 대한 부족함을 낮추고 자기를 낮추고 남편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니 지지해달라라는 남편에 대한 호소가 주된 기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참 혼란스럽네요 좀 그러니까 그 메시지 자체가 저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자기가 쓰다 보니까 남편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구 기자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생각했을 때는 남편과 당의 어떤 악영향에 미친 것에 대한 사과 미안함, 잘못함에 대한 반성 이게 좀 들어간 게 주요한 이번 기자회견 내용이었다 그래서 공개 행보 첫 기자회견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겠다는 생각까지 한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반전을, 지지율도 정체됐거나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반전하겠다라는 의지가 사실은 담겨 있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러면서 상당히 좀 강성적이고 감정적인 내용을 좀 많이 담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윤석열 앞에 제 허물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결혼 이후 남편이 겪은 모든 고통이 다 저 탓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이른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를 가졌지만 아이를 잃게 된 예쁜 아이를 낳으면 업고 출근하겠다던 남편의 간절한 소원도 들어올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졌어요 제가 사실 기자회견 문 중에 가장 뜨아했던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왜 이 대목을 넣었을까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부부 사이에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부부 사이에 사실 굉장히 공개하기 어려운 민감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저는 기자회견 문 중에 다른 거는 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 부분을 집어넣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극단의 호소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처지에도 불구하고 좀 남편을 이런 처지였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좀 잘 봐달라 이런 극단의 호소인데 저는 이게 사실은 여성들에게도 상당히 마이너스 아닐까 싶어요 과연 이렇게 아이를 유산을 했다고 하는 게 사실이라면 유산이라고 하는 사실까지 밝히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극단적이다 이런 내용 자체가 오히려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런 어려움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건데 결국에는 너무 나갔다 이런 역풍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있을 수 있다는 건데 그리고 뭐냐면 열린공감TV나 이런 데에서 계속 기자회견 이후에도 얘기를 한 것처럼 이미 오래전에 불임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예를 가질 수 없는데 무슨 예를 가졌다는 거냐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줄리 의혹도 본인이 먼저 꺼내면서 사실은 점화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산도 본인이 공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언론은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사실인가? 맞나? 이렇게 사실 의문을 가질 수는 있거든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의료정보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사실이더라도 확인해 줄 수 없죠 만약 확인을 준다면 그 경우는 상당히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줄리 의혹도 그렇고 본인이 직접 이걸 꺼내면서 이 사안도 굳이 꺼낼 필요가 없는 부분을 굳이 꺼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사실 줄리 의혹이라고 하는 것도 민감한 의혹이고 유산을 했다는 것은 사실 부부 사이에 굉장히 민감한 정보이고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예를 들어서 언급을 하면서까지 남편 지지 호소를 했어야 됐나 저는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보고 조금 이 부분은 전체 기자회견을 설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상당히 부적절한 언급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아멘